안녕하세요. 고래당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정윤다입니다. 좋은 SOP라는 것은 여태까지의 삶이 반드시 대학원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. BCG나 Bane, 맥힌지 이런 데는 보시면 지원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. 이 기관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인가? 이게 준비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. 길로 고민을 하시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실지 조금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강의를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원하는 목표들을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